곧 생각하겠습니다 얘는 톤 레이트 8로 하는데 이게 L2 반응인가? 톤 레이트 8이 L2인가요? 옛날 런처 쓸 때 반응인가요 여러분들? 말 좀 해주세요 지금 톤 레이트가 8인데 이건 뭐야 그러면? 아 톤 레이트 8이라고요? 뭔지 모르겠네 나는? 아 이거 계약 걸리네 L2가 톤 레이트 8 맞는 것 같은데 나? 느낌이? 지금 16인데? 이거는 옛날 스타 싱글이잖아 아 이게 R2 ON으로면 창모드되네 이게 그럼 팔로 해야지 어? 아니 왜 헷갈려 반응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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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fulfilled 있어요 아 지금 숨이기라고? 뭔 사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 스폰을 다 16으로 하는데 난 12가 16인 줄 알았어요 일단 올릴게요 UDP가 16이야 제일 빠른 아 너무 헷갈린다 진짜 잘 안되네 아 너무 잘 안되네 아니 16이 있는데 당연히 16으로 해야지 얘들아 뭐하러 16 맞다고 바운스도 느린거 아니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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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때려 아 내가 롤은 잘 안써가지고 이 감독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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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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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